우리 솔라 씨는 이제 마마무가 벌써 6년차가 됐는데 연습생 시절에 아까 옥탑방 합숙을 좀 하셨다고 그래요. 화사양이 전주에 살아서 서울에 집이 없으니까 저희를 이제 꼬셨어요. 같이 살자. 저는 이제 집이 서울이었는데 그냥 같이 살면 재밌을 것 같고 해가지고 같이 살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옥탑방을 얻어서 옥탑방에 살았는데 맨날 잘 때마다 바퀴벌레 막 이만한 게 막 돌아다니고 샤워하려고 화장실을 딱 불을 키면은 싹 하면서 바퀴벌레가 막 그래요. 그래서 불 끄고 막 샤워하고 바퀴벌레 너무 많아서 바퀴벌레를 또 다 태우는 그런 날을 잡아가지고 다 태워요. 라이터 같은 걸 불로 몰살을 시키려고 이제 태워서 막 죽인 적이 있고 그렇게 고생을 해서 우리 또 마마무가 그래도 잘 됐잖아요. 효도를 또 제대로 했다면서요? 저는 연습생 시절을 늦게 해가지고 이제 막 스무살 거의 중반 다 될 때까지 연습생을 했는데 제 친구들은 이제 막 다 일하고 돈도 버는데 저는 이제 엄마한테 용돈 받고 막 돈이 없고 이러니까 되게 미안했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돈을 딱 벌면서 이제 아빠 차도 사드리고 이제 아빠 차도 사드리고 집도 이제 보태드리고 아 보태드리고 네 보태드리고 용돈도 막 드리고 드리고 되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솔라씨 웃는 거를 되게 팬들이 좋아하잖아요. 웃는 모습을 그거는 자신 있다고 우리 솔라씨가 제가 이제 입이 좀 커가지고 평상시에 이제 막 사진 찍을 때 자 환하게 웃어보세요. 이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어색하니까 그냥 이렇게 소리를 내요. 비 오는 날 보면 무섭겠다. 막 이렇게 막 사진 찍을 때 아 좀 밝게 솔라씨 좀 밝게 해주세요. 이러면 사진은 막상 밝게 나오고 너무 웃기다. 아니 그 솔라씨가 웃음 치료사 자격증이 있어요? 오오 아 진짜? 아 진짜? 아 그게 이제 전문가네. 어쩌다가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자격증을 제가 어쩌다가 따게 됐어요. 와 대단하다. 왜그래? 따면서 웃음 치료사랑 뭐 이렇게 자격증이 같이 있어서 땄죠. 또 잘 웃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웃으면 주변의 분들도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어요. 지금처럼 제가 막 이렇게 웃으면 이제.. 야, 이병헌 씨도 웃으시네. 이병헌 씨도 웃으시고. 이병헌 씨도 웃으시고. 마만문 무대에 애드립이 한몫하는데 정우성 씨 애드립을 하고 나서 선배가 빗발친다고? 아, 저희가 청룡영화상에서 그 시상식에서 축하 무대를 했었는데 되게 진중한 자리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축하하는 자리니까 재밌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때 문별이라는 친구가 했죠, 했죠. 참, 야 정우성, 내가 원샷하면 나랑 사귈래? 이런 대사를 그냥 쳤어요. 아, 내 어리성에 지우게 사귄 거다. 네, 근데 이제.. 정우성, 내가 원샷하면 나랑 사귈래? 그걸 잡아주셨는데 너무 환하게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. 그게 이제 나름 화제가 되면서 그다음 연도에도 또 불러주시고 다른 시상식에서도 애드립 같은 걸 해달라고 이런 대사 해달라고 이런 걸 해달라고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아, 진짜 좋았어요. 어느 날은 이제 애드립을 하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애드립이 없는 거예요. 이제 더 이상 더 이상은 이제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그냥 아무 말 막 했어요. 아, 뭐 이런 거 할까? 이런 거 할까? 야, 우리 마마무니까 물어왈래? 뭐 이렇게 된 거예요. 어, 그래 한번 해보자 했는데 언니, 이 무는 뭐예요? 우리 무이잖아! 민망하니까 과하게 웃네. 근데 괜찮은데? 괜찮은데? 아, 근데 이제 막상 앞에서는 다들 뭐야 쟤네? 막 이런.. 근데 감독님까지 그냥 이렇게 하시니까 사실 좀 자신감이 떨어졌었어요.